안녕하세요. 아 네 박수도 좋고 여러분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고 자 일단 보죠. 오늘 첫 수업인데 1년에 처음 딱 한 번 있는 첫 수업이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여기서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부동산 학계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쉬고 2교시 두 번, 두 번 50분 정도를 지나지 않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서 수업은 두 시간 진행할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 보죠. 부동산 학계로는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내용인데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정답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가 내가 좀 고민스럽고 슬럼프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영상 오리엔테이션을 쭉 들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도 올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동산 학계로는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공부는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개념. 개념은 뭐냐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규칙적인 원리를 개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개념은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용어에. 그래서 이 용어를 공부하는 것이 개념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용어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를. 그래서 학계론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이라고 하면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이라 그래요. 개론은 어떤 학문에 개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심리학 개론, 건축학 개론, 철학 개론 이렇게 붙이잖아요. 개론은 어떤 부분을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 학문의 넓은 영에 걸쳐서 전체 줄거리가 이렇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고 많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용어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올해죠. 올해.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이름이 좀 그런데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팩트예요. 이건 뭐 이해할 것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왜 이름이 이렇게 생겨먹었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헨리 조지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어요. 토지 단일세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럼 토지 단일세는 용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용어에 개념이 들어가 있댔죠. 그럼 얘가 주장한 게 뭐냐. 토지에 대한 단일 하나의 세금만 부과하면 이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금은 없애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은 그러면 이 헨리 조지는 좋다고 생각한 거야. 나쁘다고 생각한 거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만 물리면 정부 재정 충분하고 다른 세금 없애도 괜찮고 토지에 대한 투기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보죠. 완전 경쟁 시장. 공부하면서 많이 등장할 단어인데 시장인데 완전 경쟁이래요. 경쟁이 완전하게 있대. 그럼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경쟁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제가 수업하기에 좀 더 편해요. 경쟁이 완전히 있다는 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는 수요자 공급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게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있더라. 경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경쟁이 일어나면 뭔가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한다고 해보죠. 이걸 차지했을 때 내가 적당히 일한 만큼을 가져가는 것을 정상윈이라 그래요. 이것부터 더 많이 가져가는 걸 초과윈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차지했을 때 초과윈이 있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겠죠. 그럼 마지막에는 나는 조금만 더 가져가도 내가 할래. 마지막에 나는 조금만 더 가져가도 그러면서 정상적인 일한 대가만 가져가도 내가 차지할래 라는 사람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쟁이 엄청나게 많으면 초과윈이 우리가 초과윈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일한 대가를 넘어선 만큼의 이윤을 초과윈이라 그래요. 초과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러면 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있을 거고 경쟁이 많아서 초과윈이 사라져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초과윈을 소멸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경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쟁이 일어나면 시장의 초과윈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대요. 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이상적인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이건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현실은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아니라 불완전 시장이라 그래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럼 경쟁이 완전하게 있지 않다는 건 적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뭘까요. 수요자 공급자. 공급자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 이걸 뭐라 그래. 독화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경쟁이 불완전하게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독화점이 있어요. 그럼 독화점이 발생하면 초과윈이 존재할 수 있겠네. 그럼 투기가 존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잠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 해보죠. 100가구. 집은 한 가구에 하나만 필요해요. 실제 살 목적을 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가요. 110%야. 그러니까 가구가 100가구가 있는데 집이 110채가 있어. 그러면 누구나 집 한 가구에 하나만 필요하니까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가구가 투기적 목적으로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은 원래 100개가 넘게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하나예요. 완전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거나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개념을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용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용어가 등장할 건데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 정도면 알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했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찾아봐야 돼요. 네이버 찾아보거나 수업 끝나고 저한테 질문해서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 단어 하나를 모르면 문장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나오면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제가 잘 풀어주면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당연히 아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귀담아 듣고 용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용어 정리가 첫 번째고 오늘 수업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용어 정리예요. 용어. 공부하는 내용이 용어 정리예요. 자 두 번째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학교로는 계산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합격한 사람은 무조건 3문제 이상을 스스로 풀었어요. 스스로 3문제 이상을. 그러면 나머지 9문제 10문제 나올 때 3문제 풀었으면 하나는 찍어서 맞았겠지. 같은 번호로 찍어도. 결국 합격하려면 4문제 정도 5문제 정도 계산 문제를 맞아야 우리 학교로는 60점 이상을 충분히 수월하게 맞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를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학창시절에 이제 수포자라고 하죠. 수학을 전혀 공부를 안 했거나 나는 수학만 보면 막 어지럼증이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 문제는 수학과 관련이 없어. 그냥 산수예요. 산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야 되는 수학적 지식을 천천히 잘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돼. 근데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미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난 이건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저한테 물어박아서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초등 수준부터 수학에 대한 내용, 산수에 대한 내용들은 다 천천히 잘 가르쳐 줄 거니까 제가 풀이방법과 원리를 정확하게 아주 쉽게 잘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연습하기만 하면 돼요. 계산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산기. 우리 시험장에 가져갈 계산기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계산기 가져와서 잘 설명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기만 눌러서 답 딱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풀 수 있는 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건 버려도 되고 풀 수 있는 건 꼭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 문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학교론은 이해과목이라고 그래요.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여섯 과목 중에서 학교론이 부동산학교론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총 여섯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학교론 빼고는 다 법이에요. 법. 학교론만 유일하게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많이 등장하고 이해가 필요해. 이해가. 우리 학교론이 총 여덟 단어로 구성돼 있는데 네 단어는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단어는 이게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로는 이해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 잘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기만 하면 안 되고 또 혼자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한 번 제대로 이해한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보통 공법을 딱 공부하고 하루 지나면 좀 반절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싹 사라져요. 다시 공부해야 돼. 근데 학교론 같은 경우는 한 번 제대로 딱 공부해놓으면 한 달이 지나가도 머릿속에 거의 다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동차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6과목이 있는데 학교론은 한 번만 제대로 딱 이해해서 암기하면 오래 가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머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론이 동차합격의 효자 과목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고득점을 유지하기에 가장 유리한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공부하는 방법은 학습 방법은 이건 학교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아듣는 것을 이해의 과정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제가 강의를 잘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잘 해드릴 거예요. 이건 수업 중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업 중에 열심히 듣고 강의하는 걸 잘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업을 했을 때 내가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80% 정도를 알아들었어.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영상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고 공부했던 내용을 암기해야 돼요. 암기. 이건 제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80% 이상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장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4년, 5년, 6년 하신 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들어. 다 알겠어.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합격하려면 알아듣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문제를 잘 풀어내야 60점 이상을 맞이해 합격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려면 읽어나갈 줄 알아야 돼. 살면서 소설책이나 만화책 한 권도 안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동안에 필요가 없었으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제는 합격을 하려면 읽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자의 해석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건 이건 읽어보면 돼요. 많이 읽으면 이 능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읽고 암기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당연히 합격하려면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점수를 잘 맞으려면 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어서 나와서 이 문제가 나오면 옳고 그름을 빠르게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완벽한 공부가 되고 합격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만이 제 역할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는 여러분 수험생이 하셔야 돼요. 그럼 합격을 하냐 못하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강의를 제대로 좋은 선생님과 함께 쉽게 공부하면 이 공부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수월해져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강의할 때 단어의 선택 단어를 순서를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펼치는 설명 이런 것들이 잘 뒤죽박죽된 설명을 들으면 이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일단 11월, 12월 과정에는 이 과정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 수업을 만약에 두 시간만 수업을 했을 때 이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물론 직장 다니고 야간에 공부하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공부해서 합격도 해야 되는 두 개의 목표를 가졌으니까 힘든 건 좀 감당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가능해 오늘 수업 딱 끝나고 집에 가셔든지 아니면 수업 끝나자마자 학원 문 닫을 때까지 잠깐 여기서 공부하고 가시던지 당일날 가능한 한 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서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강의만 열 번 들어서 알겠다라는 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알아들은 거지 합격을 하기 위한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못 하면 이건 점수를 높게 맞기 어렵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했을 때 학계론의 정석, 황제원 이렇게 찾으면 제 밴드가 딱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기출문제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루에 두 문제씩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짬 날 때 아니면 좀 잠깐 시간 날 때 버스 타고 이동할 때 그때 밴드에 딱 들어가서 올라간 두 문제 딱 풀어서 답 딱 남겨놓으면 제가 어 잘했어요. 어 틀렸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 이제 답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밴드 활용하셔서 문제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풀어볼 거고 짬 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이 밴드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틈나는 대로 침기일전이라는 라이브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해요. 침기일전 뜻은 어떤 일을 계기로 새롭게 마음 먹는 거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해가 필요한 단원 경제론, 투자론 이런 게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이때 어려운 거에 닥쳤을 때 어 야 학교론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힘드네? 라고 할 때 제가 이런 시간을 가져서 밴드에 딱 미리 공지하고 토요일날 7시 이후에 이렇게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라이브로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이건 밴드에만 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들어오셔서 내가 좀 더 보충수업도 활용할 수 있더라. 이때 이제 어려워하는 테마나 다양한 문제풀이는 보통 이제 타 자격시험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학기론과 연관된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원론이 있어요. 한 7, 80%가 비슷해요. 올해 시험도 감정평가사 부동산 원론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타 자격시험에서 출제되는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년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잠깐 볼 건데 1년 공부 한번 보죠. 우리 스마트 패스 스마트 패스의 과정은 과정은 첫 번째 우리 11월, 12월에 이렇게 필수 개념 과정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1, 2, 3, 3개월간 두 번째 개념 완성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3개월간 실력 완성해서 스마트 학기론, 스마트 핵심서라고 그러죠. 이 스마트 학기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근데 11월, 12월에는 처음이다 보고 2개월밖에 없어서 모든 전 테마를 공부하기는 어렵고 이때는 시험에 100% 나오는 테마만 딱 이때 한 14개 정도를 선별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때부터는 거의 모든 테마를 돌리고 여기서 또 돌려가지고 새순환 공부를 할 거고 자 이때 공부한 것은 이걸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걸 공부한 것은 이론을 정리한 건데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잘 풀어야 되냐? 기출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200제, 200문제를 완벽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볼 거예요. 그래서 각 테마의 중요한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선별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해설 강의하면서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주면서 풀어드릴 거고 이때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거고 9, 10월 달에 마무리 정리를 할 거고 그럼 이제 이론 정리할 때 문제를 안 풀 거냐? 안 그래요. 문제를 풀 거예요. 스마트 학교를 보면 기출 연계 문제도 있고 기출 지문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한 걸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100% 해야 될 건 수업 중에 했던 문제와 지문을 100%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능한 100%가 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80점 이상 맞고 싶다는 분은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교재가 이거예요. 표지가 조금 바뀌어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바꿔달라 그랬어요. 쟤한테 어찌 됐구나. 전에 이제 원래 제가 스마트 학교라는 이 교재로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사람들이 얇은데 너무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좋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패스에 모든 과목 선생님들도 스마트 핵심사를 비슷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렇게 바뀌었고 잘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아주 잘 만들어진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암기 코드가 있는데 암기 코드는 이 스마트 핵심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각각 테마마다 다 들어가 있겠죠. 이걸 한번 쭉 모아서 제가 1월 달에 1월 달에 이 암기 코드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까운 곳에 공부하는 책상에 놓고 자주자주 신심할 때마다 볼 거예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 암기 코드를 정리해줬고 이것도 역시 이제 3월에는 심기일전을 통해서 무료 강의로 암기 코드가 이런 거다라고 한번 쭉 정리해주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거예요. 암기 코드도 있다. 이 암기 코드가 필요한 건 우리 시험은 40문제를 보는데 50분이 주어져요. 그래서 두 과목 1차를 학계론과 민법 이렇게 두 과목 총 40문제, 40문제, 80문제를 100분 시간을 주고서 문제를 풀라 그래요. 그러면 한 과목 40문제 50분 시간 주어지는데 5분 정도는 마킹한다고 생각하면 40문제를 45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10초 내에 풀어야 돼요. 근데 한 문제를 보면 지문이 10줄 이상들이에요. 다. 문제 있는 것만 해도 1분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필요해요. 딱 보자마자 암기 코드로서 수십 번 외웠던 건데 그게 딱 틀리게 나왔네.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땡큐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정답을 찾는데 시간을 줄이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 코드를 활용하면 쉽게 암기도 될 거니까 재미있는 암기도 많고 천재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수업 중에 계산 문제 스마트 학교론에서는 어려운 응용 문제까지 계산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스마트 학교론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은 따로 여기서 건들진 않아요. 근데 내가 계산 문제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 9문제, 10문제 나왔을 때 7문제, 8문제 다 맞추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계산 문제의 집을 따로 구입하셔서 이걸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이 계산 문제 집으로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계산 특강이라는 것도 있고 기출계산 특강이 있는데 얘는 아마 제가 12월 30일 날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건 가능한 들어도 괜찮아요. 월요일 날 진행하는데 월요일 날 다른 수업이 만약에 월요일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면 들으시면 좋겠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 기출계산은 나왔던 계산 문제 중에 기출되었던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주는 특강이에요. 이런 특강은 이 교재로 진행되고 계산 문제를 내가 좀 더 더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구입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된 계산 문제는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계산 문제를 유형으로 제가 다 분석하니까 18가지 유형이 있어요. 18가지. 이런 계산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정리를 시작한 사람은 앞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계산 문제 다 버리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르쳐도 못해. 못 푸니까. 시험장에 못 푸니까 다 버려. 그러면 40문제 중에 10문제 버리면 30문제 중에서 24문제 맞춘다는 걸 말 문제로 24문제 맞춘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계산 문제가 4문제 이상을 맞춰야 안정적으로 60점을 맞을 수 있다예요. 한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험을 딱 봤을 때 떨어진 사람에 떨어지는 사람 중에 40% 50%가 다 3문제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 2문제 3문제가 모잘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장에 갔던 사람 물론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점수가 엉망이겠지만 마지막까지 합격을 목적으로 해서 시험장에 간 사람들은 떨어졌을 때 많이 모자라지 않아요. 한두 3문제 모잘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한두 3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계산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풀어들었다. 풀의도 잘 정리한 교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백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마지막 특강인데 특강집인데 공부를 쭉 하고 마지막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00문제만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는 게 쪽지게 백선이에요. 이건 뭐 요즘 수험생들은 나랑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 거 말고도 다른 선생님 것도 백선을 다 듣겠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백선에서 봤더니 적중률을 보니까 적중률이 32회 때부터 35회 얼마 전에 시험 봤죠. 적중률이 다 이렇게 높아요. 38문제 37문제 35문제 40문제 중에 적중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 나온 거네. 거의 고득점 최고점 맞는 데 있어서 이것만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마지막에 백선만 보면 우리가 낱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해석도 어려워요. 그리고 1년 중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교재가 백선이에요. 어렵지만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걸 정확히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같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와야 이게 쉽게 이해되고 이거 이해하면 우리가 합격하는 데 고득점 맞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루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딱 자랑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35의 21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구분소유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소유할 수 없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가 4번이 답이었는데 이게 백선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보면 백선 7번에 5번 지문에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제가 백선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의 똑같이 나온 거죠. 이 지문은 올해 3번 문제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이것만 알면 3번 문제는 그냥 땡큐하고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뭐 많이 해주고 싶지만 딱 6문제만 제가 빼냈어요. 6문제만 기출 18번에 이런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세컨더 기본계획을 말하냐 아니에요. 이것도 얘가 틀려서 답이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이걸 설명할 때 답이 들어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해서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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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관리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하기 위하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백선에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어쩌고 저쩌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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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야 된다. 지문도 틀리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부했으면 저런 문제 같은 건 쉽게 땡큐라고 할 수 있을 거고 22번 보니까 조세정책에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 거니까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중가했을 때 뭔가 틀렸고 취득단계 세금은 뭐고 처분단계 세금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백선에 보니까 49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동일하다 6월 1일로 동일하다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 취득단계 처분단계 세금은 어떻고 양도소득세를 중가했을 땐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었던 거고 기출 25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부수익률법이라고 있는데 할인법인데 어찌 되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을 가정한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냐 가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었어요. 틀린 거에서 재투자율은 뭘로 쓰냐면 내부수익률 자체로 써요. 이게 백선에 보니까 백선 62번에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틀린 질문을 냈던 거예요. 내부수익률 자체로 똑같이 나온 거죠. 기출 27번에 보니까 자본환원율 이라는 게 있는데 수익방식에서 금리가 오르면 자본환원율을 낮춘다가 아니라 틀린 걸로 높이는 얘가 답이었어요. 이 지문이 어디에 있냐 라고 봤더니 백선 92번에 금리를 올리면 자본환원율을 뭐한다? 높인다. 이게 오른 지문으로 백선에 들어있던 거고 35번에 기준 시점은 뭐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인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문장이 붙어 있으면 미리 정할 수도 있는데 미리 정했을 때는 그냥 그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틀린 걸로 1번이 답이었는데 백선을 보니까 94번 비읍 보기에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미리 정할 수 있는데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틀리게 됐던 지문이 여기에 있었어요. 다 들어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은 백선에 다 나왔다 그래요. 다 있었다. 다 있었죠.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있었다 없었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지를 몰라서 합격을 못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걸 1년 동안 쭉 공부해왔던 걸 마지막에 백선에서 잘 정리하면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공부가 안 되고 백선만 봤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해석도 어렵거니와 어쨌거나 쭉 꾸준히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우리 시험제도 잠깐 보죠. 그리고 35회는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해석해 보면 1차 과목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이렇게 두 과목이 있어요. 2차는 이제 2차 선생님분들이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우리 시험에 이제 1차 2차 동시에 시험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다 하면 최종 합격 동차로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동차로 준비했는데 1차만 붙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걸쳐서 딱 한 번만 1차 면제 2차만 공부할 수 있어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인 거고 그때 2차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고 동차로 공부했는데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 60점 넘으면 되고 꽈락이 있어요. 40점 이상은 돼야 돼요. 40점 이상. 한 문제 2.5점 꼴이니까 여기서 딱 하나 더 틀려서 37.5를 맞으면 합격은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평균 불문하고 예를 잠깐 보면 학교로인이 40점 민법이 80점 맞으면 얘가 20점을 보태줄 거니까 딱 평균 60점이에요. 그러면 합격 이렇게 될 거고 95점 37.5 맞았는데 60점이 평균 넘어요. 근데 얘가 꽈락이 됐죠. 40점 밑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갔다 공부하고 그러면 1차 과목은 꽈락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꽈락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보죠. 꽈락을 면회하니까 최저 점수는 40점이에요. 근데 1차 과목은 딱 두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40점 맞으면 다른 과목은 얼마를 맞아야 평균 60점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건 당연히 80점이죠. 그래서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80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80점이다.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하면 안 되고 합격을 무조건 꽈락을 면회하니까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럼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서 다른 과목은 얼마의 점수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80점까지만 합격의 의미 있는 점수고 85점, 90점, 95점은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수예요. 자 그러면 100점 만점 중에 20점에 해당되는 것은 합격과 관련이 없네요. 이건 버려도 되는 문제예요. 몇 문제냐? 8문제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40문제 중에 8문제는 몰라도 돼. 몰라도 합격 최고 점수를 맞는데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설명을 하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다 무조건 100% 알려고 달라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딱 모의고사를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데 8문제는 버려도 된다는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 시험 후에 나와 이거 틀리면 안 돼 라고 제가 했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딱 나왔을 때 실수하면 안 돼요. 그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되거나 1차 과목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 아니다. 100점 목표하면 안 돼요. 몇 점이다? 80점까지가 의미 있는 점수다라는 거고 35회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니까 우리 학교로는 총 8단원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8단원 나중에 시간 낼 때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릴 거예요. 왜 단원이 이렇게 구성됐는지 이건 아마 다음 정규 수업 2시간만 딱 끝나고 30분 정도 제가 보충수업 그때는 시간 없는 분은 가셔도 괜찮고 듣고 싶은 분은 들어도 괜찮아요. 시험과는 밀접형 관련이 없지만 우리 공부하는 데 이걸 알아두면 너무 도움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처음 이제 보충수업에 이 목차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학교는 8단원으로 구성됐는지 어찌 되거나 각 단원에서 문제가 이렇게 35회에 출제됐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각 단원에 나올 만큼은 나왔어. 근데 이 8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투자. 투자는 부동산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고 사. 뭘 기대할까요? 잠깐 생각해봐요. 뭘 기대할까?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하고 부동산 사는 거죠. 이걸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에 사는 걸 투자라 그래요. 근데 이때 중요한 이 수익이 벌 돈이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번 돈이야 미래에 벌 거라고 예상되는 돈이에요. 미래에 벌 거라고 예상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수익은 언제나 미래에 발생해요. 투자할 때 현재 내 돈을 지출하는데 수익은 지출하는 순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 돈을 얼마 벌 거야 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해요. 근데 미래에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언제나 기대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걸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이 존재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수익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이 길이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 내 친구가 10년 뒤에 정확히 딱 10원도 안 틀리고 1억 갚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 돼? 싸대기 때려야 돼? 싸대기 때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 우리가 합리적인 경쟁이라면 돈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야 돼요? 이자가 붙어야 돼. 이자가.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빌려줬고 10년 뒤에 돈을 받는다라면 똑같은 1억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1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야 이때와 이때 돈이 금액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투자할 때 현재 돈을 투자하는데 수익은 미래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수익은 미래값이고 투자는 현재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했어. 그런데 3년 뒤에 천만을 벌어서 1억 천만 원이 됐어. 그럼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벌었죠? 그런데 투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고민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억을 넣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도 이자가 붙으면 1억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 3년 뒤에. 그런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1억 천만 원이 됐대요. 천만 원을 더 벌었대. 그러니까 미래값과 현재값을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자 분석하려면 미래 수익을 뭐 해야 돼? 땡겨서 현재값으로 바꿔놓고 현재값의 수입과 현재의 지출값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해야 되겠네라는 걸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가 학계론의 꽃이야 사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 다시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 왜 배울 것 같아요? 왜 배우려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왜 배우려고? 이거 잘하려고? 투자 잘해서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려고 부동산학을 배우는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사실. 어찌 되거나 얘가 좀 어렵고 중요한 단원인데 보니까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고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고 조금 나왔네. 이제 우리가 36회는 많이 나올 차례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만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하나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계산 문제 보니까 이렇게 9문제 33회 34회 10문제 여기 때 9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9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10시만 들으면 어려운 응용 문제 안 해도 기본적으로 쉽게 풀어내는 방법만 잘 연습하셔도 무조건 5문제 이상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냥 제가 가능성만 두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맞아왔어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 난이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총 40문제 중에 난이도 상이 9문제 난이도 중이 17문제 난이도 하가 14문제 야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데 그냥 기분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구분할 때는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그럼 난이도 하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난이도 상의 문제는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아니고 처음 등장했다거나 전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걸 꼬아가지고 복잡하고 어렵게 또는 어떤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난이도 상이에요. 이건 풀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거 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오는 건 나왔던 건 무조건 틀리지 않아야 되고 이 난이도 중짜리가 뭐냐면 전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바탕으로 하는데 약간 변형되거나 응용돼서 문제가 출제돼요. 이걸 연습하려고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걸 합치면 30문제 이상 되니까 고득점 받는 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는 난이도 하짜리가 없어요. 계산 문제는 다 9문제 10문제가 상 아니면 중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많이들 어려워해.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계산 문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35회는 사실 합격은 어떻게 뭐가 결정했냐 그러면 얘가 결정했어요. 계산 문제가 결정했다. 작년 34회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9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도 시험장에 못 푼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엄청 어려웠는데 35회는 9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가 그냥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1분 내에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가 8문제나 나왔으니까 이 계산 문제 5문제, 6문제, 7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결정하는 건 계산 문제고 여전히 계산 문제는 계속 많이 출제되면서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라고 생각되고 계산 문제 잘해야 되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제가 단어나 용어를 푸유해주면 아 이런 거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뒤에 지문에 해당되는 문장들이 이런 의미가 나와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이 5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에서 우리가 이게 맞냐 틀리냐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를 결정하는 건 단어가 절대로 3개의 단어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질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이 지문이 옳으냐 틀리냐는 건 3개의 지문을 많아봤자 3개예요. 이걸 정확히 찾아내서 나와야 될 게 이게 아니게 나오면 이게 틀렸어. 나오게 될 게 옳게 나왔는데 그건 맞은 거야.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계속 수업하면서 이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니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 키워드를 잘 스스로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할 때 지문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든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얘 중요한 것 같아. 동그라미 치는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엉망이게 동그라미 해. 중요하지 않은데 막 동그라미 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딱 연습을 하면 나중에 한 3, 4개월 뒤에는 저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똑같이 일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두면 합격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 이건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고 합격하셔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딱 하나만 대표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시켜주려고 왔어요. 자, 이 분 누군지 몰라요. 밴드에 같이 공부했던 분인데 개론이 1년은 참 행복했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의문이 들었지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고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집으로 열심히 반복했다라고 해서 82.5 맞았다. 최고 점수죠. 60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장님이 전화했대. 이 강의를 좀 보고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고 제 후기가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다고 어찌됐거나 저희도 너무 감사한 분이죠. 강의가 이해하기 쉬웠고 암기코드가 환상적으로 조화를 잘 이뤘고 성심으로 하나라도 다 알려주려는 큰 마음이 읽어졌으며 대한민국 학교로 그 어떤 교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단어 품위가 느껴졌대. 품위가 느껴졌던 명품 강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좋은 일이죠. 열심히 공부했고 저도 열심히 가르쳤고 보람도 되고 이분도 이제 합격해서 좀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뭐 나이 드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분이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 힘들어요. 힘들죠. 1년 내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또 직장까지 병행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지만 어쨌거나 목표를 잡았고 하기로 했다라면 마무리를 끝까지 멋지게 이뤄내길 바라고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어야지 공부할 때 희희 즐겁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웠어도 떨어지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즐겁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지만 태생이 그렇게 즐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가르칠 뿐이지 나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찌 되거나 진짜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의미를 좀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나오면 쉽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어렵게 나와도 합격해야 돼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거지 그냥 쉽게만 가르치고 대충 가르치고 쉽게 나오면 합격할 수 있고 어렵게 나오면 다시 공부해. 그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열심히 제가 준비한 걸 가르칠 거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잘 어떻게 나와도 합격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고득점 맞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리는 거고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돼. 여러분도 같이 해서 열심히 계속 나가야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11월, 12월 필수 개념 강의 개표 받았을 거예요. 강의 개표 잠깐 제가 설명해 주면 우리 교재는 이거죠. 스마트 핵심서 이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교재로 공부할 거고 자 이 교재에 뭐 유튜브에 보면 이 교재의 특성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야 스마트 핵심서 스마트 학개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야 라고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내용도 중요한 거 압축되어 있고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 기출 지문도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얇더라 이 얇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며 합격하는 데 충분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강의 목표는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맞아야 되겠죠. 이건 나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계산 문제도 등장할 때 계산 문제도 제가 이제 기초 수학부터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거 다 까먹었을 거예요. 분수 개념도 잘 기억 못 할 수도 있어. 절대로 뭐라고 하잖아요. 야 나는 모르겠는데 아 물어보기 창피한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안 돼. 제가 절대로 아니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알 때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초반에 기초 산식을 잘 알아야 쉽게 풀어내고 어려운 계산은 계산기가 누르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 계산기 누르는 손가락만 잘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기초 산식에 해당되는 걸 잘 이해해서 계산 문제도 풀 거다 라는 거고 쭉 테마 이제 몇 주차마다 이렇게 공부할 거다 라는 단언이 적어져 있고 학습 방법은 여러분 또 특히나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학군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해야 될 건 수업에 집중해야 돼요. 수업에 최대한 집중해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덕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암기까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암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머릿속에 대뇌이면 돼요. 대뇌이면 내가 여기서 말로 하면서 어?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옆 사람이 좀 싫어하잖아. 저 때문에 좀 방해되고 그러니까 속으로 되뇌이면서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이해됐다라면 수업 중에 암기하려고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수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요. 쉬는 시간에 좋은 대학 나왔어요. 공부 잘했어. 공부를 많이 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했지. 그런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저 녀석은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엄청 잘하네.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요일 날은 무조건 놀았어요. 일요일 날 친구들 막 공부할 때 저는 바람쬐로 놀러가고 오락실 가고 운동, 농구하고 막 놀았어요. 그런데 일요일 뺀 나머지는 다 공부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 이건 절대로 제가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도 단어 공부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놀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해야 돼. 직장 다니고 힘드니까 쉬는 시간도 공부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바로 내가 공부하는 건 효율이 가장 극대화된 거예요. 이게 세 시간만 지나도 공부했던 반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부가 딱 끝나자매 수업 들은 자매 바로 내가 내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렇게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이 내용이 거의 80% 이상이 머릿속에 암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런 짧은 시간들 잘 활용하고 일요일 날은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면 돼요. 이렇게 활용하셔야 된다. 복습시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 시간은 무조건 공부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쉬는 시간에 20분 30분 공부하면 이거 거의 뭐 10분 20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을 잘 하셔라. 라는 얘기고 자 얘가 이때 해야 될 거예요. 한 시간 폭수는 뭘 하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읽어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읽어볼 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내용인 건지 모르는 내용인지를 이게 구분이 안 돼. 그 구분을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읽었던 내용인데 문제가 나왔더니 풀려졌다라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틀렸다 그러면 이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읽은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한 거예요. 어찌 되거나 문제를 풀어봐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를 구분해서 이 확인학습 문제를 100%는 좀 어렵긴 하지만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100% 정도 될 정도로 내가 풀었던 문제만큼은 확실히 내가 수업 중에 했던 것들은 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밴도 활용하시고 기초개선 문제는 12월 30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있더라 시간 되시면 들으시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수업은 안 했는데 수업이 즐겁다고 그러셨는데 어쩌거나 도전 합격님 감사해요. 수업이 즐겁다고 나누기는요 다 가르쳐주지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가르칠 거예요. 비례식이 뭔지 이런 것들 수학에 필요한 우리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 모든 과정은 퍼센트부터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계산 문제 재밌을 거예요. 대부분 다 합격하신 분들은 계산 문제가 젤로 쉽고 명확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딱 풀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긴가민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딱 풀어서 답 나오는데 답이 있어? 그럼 무조건 맞는 거니까 좀 짜릿함이 있어요. 우리 수학 문제 학창실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계산 문제도 열심히 할 거다. 자 10분 쉬고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45분이에요. 제가 원래 딱 40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오후가 됐는데 10분 정도 딱 쉬고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